개.. 개새끼가 못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한국사람이요? 네 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한국말 왜이렇게 잘해요? 저.. 이렇게 볼 동안 한국어 배웠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한국에 어디 살아요? 제가 서울사람이예요 서울.. 아니.. 집에서 배웠어요? 예.. 혼자 배웠습니다 말도 안 돼 예.. 그래서.. 그.. 3월이 한국에 갈 거예요 3월이요? 예 프랑스사람이예요? 예.. 프랑스.. 20살이고 있어요 아.. 진짜.. 예.. 몇살이예요? 스물아홉 몇살이예요? 형님 네? 18 18 18 18 학생 학생 되게.. 매력있어요 매력.. 뭔데? 애착티브네스 재밌고 약간.. 프렌드리 프렌드리 아.. 아.. 그냥.. 와.. 나이스 미치우 브라 많아서 반가웠어요 안녕 이거 뭐야? 야.. 프랑스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저 그거..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 저.. 저 프랑스 하나 알려줘요 예? 아 하나만 알려줘요 프랑스 가기 전에 저.. merci 아.. 그건 다들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merci 아.. 그.. 시바 이색야 엉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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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가세요 야 이 새끼가.. 엉마..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아.. 취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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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취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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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재밌어요? 와.. 어떻게 배웠어요? 브라우스요? 저요.. 저 혼자 배웠어요 저도 네.. 혼자? 와.. 와.. 진짜 살아있네 이마 와.. 아니.. 아니.. 어디서..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는데 그런 약간.. 그.. 익스프레션도 다.. 저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 책에서 안 나오는 단어를 너무 많이 하는데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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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랑스 틱톡으로 그리고 드라마 드라마 영화 뭐 할거에요 한국에서?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응? 저는.. 한국교자들이 뭐하고 싶어요? 그러게 후회해 이상형이 한국여자에요? 아니 그냥.. 부끄러워하는거죠 나 뭐하고 저.. 노기추..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와.. 라면.. 바비큐.. 맛있네 맛있네 근데 한국여자 좋아해요? 아니면 프랑스 여자 좋아해요? 와.. 아니야.. 진짜 한국여자들이.. 여기 있어? 그리고 프랑스 여자들이.. 여기 있어? 이게 다른 얘기야! 다른..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진짜 웃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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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가면 우리 만나자 알겠습니까? 진짜? 예 아 근데.. 저.. 저 사실 거짓말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뭐.. 전 꽤 인가요? 중국어.. 네 historic.. 저는 중국어.. 제.. 저는 중국어.. 미국에.. 한국어.. 근데 저기.. 우와.. 이.. 안녕 안녕 어디서? 프랑스 몇 살인가요? 어르신 어르신 17살 근데 내가 어르신 16살 15살 14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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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 잠시만 아니 아니요 한국어 아니 내가 말해 이름이 뭐예요? 이름? 어.. 이름은 오허 오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You have a Korean name? I don't have a Korean name, but other signification in Korean is 새벽. 아, 오케이, 새벽. 새벽 is a really beautiful name, I think, in Korean. 아, really? Yeah. 몇 살이에요? 아니,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근데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어? 잘 몰라? 몰라? 그냥 배웠어? 그냥!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진짜 왜 모르겠어요. 전혀 설명을 못할 수 없지만 이건 제 좋아하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의 꿈을 가고 싶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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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진짜?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제가 프리엘로 듣고 싶어요. 내가 프리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프리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녀는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나의 한국어로 듣고 싶어요. Can you teach me? This is not easy Oh Yes But it's not easy How much How much time Ça prendrait combien de temps Si je veux parler comme toi? What? Oh don't stop What the f*** What the f*** Why? I should have thought How do you teach me? I studied a little bit Oh It's cool You have a really really good accent Oh, thank you I'm shocked But I'm not shocked Because when you say my name You say really well my name So Your name Horor Yes Horor Horor Can I call you later Horor Horor No, I'll call you Ho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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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 see? It's a plus then It's better if I speak French, r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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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better 근데 제가 촬영을 하고 내게 말해 그냥 말해 오오오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언니 한국어, 내 프랑스는 똑같이 당신은 한국에서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당신이 많이 들리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많이 들리지 않나요? 제가 많이 들리지 않나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않나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않나요?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나요?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나요?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해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해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OK OK 그런데 당신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고마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왜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러지 않나요? 나는 아직 안 들리지 않나요 나는, 나는, 너는 아직 안 들리지 않나요 그도 quiet 그런 해논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달했 okay غ task episódio 네 Didn cellử 英 twent료 시작 한 달여vet 부끄러워. 부끄러워요.